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무슨 온전한 11조입니까? 무슨 봉험물입니까? 충분히 합리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합리화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부싸움할 때 막 상대방을 비난하죠 근원은 뭐냐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없으니까 지금 이만큼이라도 내가 집에 들어와 주는 게 어딘데 더 잔소리하냐 이거죠 근본은 논리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죠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이거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얼마나 악해요 자기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도 변호사 딱 대동해서 자기 합리화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적반하장을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증거 있으면 찾아봐라 하나님은 증거공판주의가 아니야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판사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마음과 심장을 꿰뚫어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상황이 조금 끝났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gesowany . 정상적인 근처에서 전환을 가방합니다 감사합니다